안녕하세요 파이츠 퀸텟입니다. 네 저는 파이츠 퀸텟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김한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오브웨어를 연주하는 함경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조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리가드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리에입니다. 네 저희가 오는 6월 16일 저녁 LG 아트센터에서 처음 내학 공연을 갔는데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우리 연주 많이 와주세요. 한국에서 연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